안녕하세요. 요양TV 장혜영 강사입니다. 요양보사 자격시험 대비하여 핵심 콕콕 모의고사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시험에 많은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1번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로 오른 것은 1번 시군구, 2번 국민건강보험공단, 3번 전국민, 4번 보건복지부, 5번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 정답은요? 2번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여기서 보험자라고 하는 말은 보험을 운영하는 사람, 운영하는 곳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누가 운영합니까?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전국민은 가입자가 되겠죠. 2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조달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번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분리하여 고지한다. 2번 국가지원금은 60에서 65%이다. 3번 본인일보 부담금은 15에서 20%이다. 4번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은 법정 본인부담금의 80%를 경감한다. 5번 비급여 항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정답은요? 네 3번입니다. 본인 일부 부담금은 15에서 20%고 그리고 국가지원금이 60에서 65% 아니고 20%입니다. 그러면 60에서 65%는 보험료로 충당을 하는 것이죠. 자 1번 보시면 고지할 때는 같이 고지를 합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납부하실 때는 같이 납부를 하지만 회계는 따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액 경감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5번에 보시면 비급여 항목입니다. 이것은 급여 항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내나요? 본인이 다 부담합니다. 100% 본인부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번 인구 고령화와 노인복지 개념으로 잘못된 것은 1번 노인인구가 증가한 원인 중 하나는 보건의료기술의 발전이다. 2번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며 2000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다. 3번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 이상인 국가를 초고령 사회라 한다. 4번 우리나라는 2018년에 고령 사회가 되었다. 5번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7% 이상 14% 미만인 국가를 고령 사회라 한다. 정답은요? 5번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7% 이상 14% 미만인 국가는 고령화 사회라고 하죠. 고령 사회 아니고 고령화 사회입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고 나머지는 맞는 내용이네요. 4번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제공 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으로 오른 것은 1번 대상자 또는 가족과 의견이 상충될 시에는 서비스를 중단한다. 2번 대상자를 상호 대등한 관계로 대한다. 3번 혈압 측정 관장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4번 대상자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요구한다. 5번 계획되지 않은 추가 서비스도 제공한다. 정답은요? 2번 대상자를 상호 대등한 관계로 대한다 입니다. 서비스 제공 시 이렇게 대등한 관계로 대해주시면 어르신과 굉장히 좋은 관계 유지할 수 있습니다. 5번 요양보호사의 윤리적 책임을 준수한 경우로 오른 것은 1번 대상자의 사적 생활을 동료에게 이야기한다. 2번 복지용구를 알선해준다. 3번 대상자와 개인적으로 별도의 서비스를 계약하지 않는다. 4번 많은 업무를 비효율적으로 수행한다. 5번 부득이한 경우 시설장에게 알리지 않고 결근한다. 정답은요? 3번이네요. 대상자와 개인적으로 별도의 서비스 계약을 하지 않는다. 이 내용은 상당히 많이 나오는 내용이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윤리적 책임을 잘 준수한 경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정답은요? 정답 3번 정서적 학대에 친구나 친지 등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한다입니다. 이 내용이 맞는 내용이네요. 7번 시설 생활 노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시설은 저하된 신체 기능을 고려한 주거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채광, 조명, 소음, 청소 상태 등을 점검해야 한다. 목욕, 세탁 등 노인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1번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2번 질로픈 서비스를 받을 권리 3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4번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5번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정답은요? 3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저하된 신체 기능을 고려해야 하고 또 채광이나 조명, 소음, 이런 청소 상태 등도 점검을 해주셔야 되고 또 어르신의 위생관리도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정답이 3번이네요. 8번 노인의 욕구를 파악하여 돌봄 및 생활지원 계획을 수립하며 서비스 변경 요청 시 그 의사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노인 윤리 강령은 1번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2번 사생활과 비밀보장에 관한 권리 3번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4번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5번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 정답은요? 5번이네요.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입니다. 노인의 욕구를 파악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또 변경 요청 시 의사도 반영하고 이런 것은 한 분 한 분의 욕구 한 분 한 분의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정답이 5번이네요. 9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 학대의 유형은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다. 노인 부양을 전제로 재산을 증여받았으나 이행하지 않는다.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 1번 경제적 학대 2번 방임 3번 신체적 학대 4번 유기 5번 정서적 학대 정답은요? 1번입니다. 경제적 학대 자, 허락 없이 은행 계좌에서 인출하고 또 부양을 전제로 재산을 증여받았지만 부양하지 않고 노동에 대한 대가도 지급하지 않고 이것은 경제적인 학대죠. 돈하고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경제적 학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다음 내용들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오른 것은 노인학대 신고 접수 신고된 학대 사례관리 절차 지원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1번 경찰서 2번 관할구청 3번 노인보호전문기관 4번 보건복지부 5번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답은요? 3번 노인보호전문기관입니다. 네, 여기에서는 노인학대를 신고하고 접수하는 곳 이 기관은 사실은 경찰서도 이렇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이 이제 밑에 내용을 보시면 신고된 학대 사례에 대한 절차를 지원하고 상담이나 교육까지 하는 곳은 노인보호전문기관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네요. 11번 치매 초기 상담 및 치매 카페 운영 관련 서비스 안내 및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사업을 하는 것은 1번 학대의 피해 노인 전용 심터 2번 치매안심센터 3번 노인복지관 4번 양로시설 5번 치매가족지원서비스 정답은요? 2번 치매안심센터입니다. 치매 초기 상담 및 치매 카페 운영이나 관련 서비스 안내 이러한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사업을 하는 곳이 바로 치매안심센터인데요. 치매 조기 발견, 또 조기 진단, 조기 상담 이런 것들을 하는 곳이 치매안심센터죠. 하는 업무들이 상당히 많았네요. 정답 2번입니다. 12번 다음 중 수근관 증후군의 증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손의 감각 이상, 절인 감각, 통증, 근력 약화가 특징이다. 2번 엄지손가락의 반쪽 부위와 둘째, 셋째, 넷째 손가락과 이와 연결된 손바닥, 피부의 감각이 둔해진다. 3번 손목을 지나치게 손등 방향으로 힘을 주어 펼 때 악화된다. 4번 엄지손가락의 운동 기능장애로 물건을 자주 떨어뜨린다. 5번 밤에 통증이 악화되며 손을 털면 일시적으로 증상이 완화된다. 정답은요? 3번 손목을 지나치게 손등 방향으로 힘을 주어 펼 때 악화된다. 수근관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이 손목 터널, 정중신경이 지나가는 터널에 문제가 생겨서 절인 감각이라든지 또는 손바닥과 연결된 엄지손가락, 둘째, 셋째, 넷째 손가락까지 이렇게 감각이 둔해지고 저릿저릿한 느낌이 드는 것이 바로 수근관 증후군입니다. 이것은 3번에 보시면 손목을 지나치게 손등 방향으로 힘을 주어 펼 때 악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안쪽으로 지나치게 손등을 안쪽으로 구부리는 경우에 악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이 3번,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13번 결핵에 의심되는 대상자와 접촉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대상자와 접촉 시 즉시 격리 치료를 받는다. 2번 2주에서 1개월 이후 반드시 엑스레이 검진을 받는다. 3번 대상자, 동거가족, 요양보호사 모두 동시에 치료받는다. 4번 직접 접촉에 의한 감염이므로 장갑만 착용해도 된다. 5번 대상자가 사용한 휴지는 땅에 묻는다. 정답은요? 2번 2주 내지 1개월 이후 반드시 엑스레이 검진을 받는다입니다. 결핵에 의심되는 대상자와 접촉했어요? 그러면 바로 가서 엑스레이 찍는 것이 아니라 2주 정도 경과된 이후에 엑스레이 검진, 혈액검사 이렇게 검진 받으시면 되고 보건소 아니면 의료기관에서 이렇게 검진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다음은 노인의 심리적 특징 중 어디에 해당되는가? 자신에게 익숙한 태도나 방법을 고수한다. 도전적인 일을 꺼려한다. 융통성이 없다. 1번 내양성의 증가. 2번 조심성의 증가. 3번 애착심의 증가. 4번 경직성의 증가. 5번 의존성의 증가. 정답은요? 4번 경직성의 증가입니다. 익숙한 태도나 방법만 고수해 주시고 또 도전적인 일은 꺼려하시고 융통성이 없어요. 이런 어르신들의 특성을 꼭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경직성의 증가인데요. 어르신들은 익숙한 태도나 방법을 고수하시고 도전적인 일 또 꺼려하십니다. 휴대폰 한번 바꾸시려면 몇 년을 생각하시거든요. 융통성도 없으셔서 고집불통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우리가 노인의 심리적인 특성이라는 것을 꼭 이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15번 고혈압 대상자의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혈압이 상승할 때만 복용한다. 2번 혈압이 조절되어도 약은 계속 복용한다. 3번 과음한 경우에도 혈압약은 복용한다. 4번 혈압이 조절되면 약 복용을 중단한다. 5번 약 복용을 한번 걸으면 2회분을 복용하도록 한다. 정답은요. 2번 혈압이 조절되어도 약은 계속 복용한다 입니다. 네 뭐 120에 80이 이제 아주 좋은 안정된 혈압인데요. 연세가 드실수록 혈압이 올라가죠. 조절이 되네 그러면서 약을 끊으시면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 2번 조절되어도 약은 계속 복용한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16번 골다공증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번 뼈세포가 증가하여 굴밀도가 높아진다. 2번 근육과 뼈에 힘을 주는 체중 부하 운동은 피한다. 3번 카페인 섭취는 뼈 생성을 촉진시킨다. 4번 햇볕에 노출되는 것은 피한다. 5번 충분한 칼슘 섭취와 호르몬 치료를 받는다. 정답은요. 5번 충분한 칼슘 섭취와 호르몬 치료를 받는다 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5번 같은 경우가 골다공증은 뼈의 골밀도가 낮아져서 뼈가 구멍이 많이 나는 이러한 것이 골다공증인데 이때는 이제 여기를 채워줄 수 있는 칼슘을 잘 섭취해 주시는 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호르몬 치료인데 여성 호르몬도 골다공증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성 호르몬 농도가 낮아지면서 또는 갑상선에서 분비되는 이런 칼슘토닌 같은 호르몬들이 이 뼈의 골밀도를 조절하기 때문에 그래서 칼슘 섭취도 중요하고 호르몬 치료도 중요하다. 그래서 정답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17번 여성 누인의 노화에 따른 특성으로 오른 것은 1번 여성 호르몬 증가 2번 성적 욕구 감소 3번 방관기능 증가 4번 골반근육 조절 능력 증가 5번 대뇌기능의 저하로 빈뇨증 유식음 증가 정답은요 5번 대뇌기능의 저하로 빈뇨증 유식음 증가입니다. 자 여성 누인에게 있어서 이제 대뇌기능이 떨어지면서 빈뇨 자주자주 화장실도 가고 싶고 또 소변이 새기도 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골반근육의 조절도 감소되면서 이러한 것도 있지만 대뇌기능의 저하로서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이 5번이고요. 1번처럼 여성 호르몬 분비 감소되고 성적 욕구가 감소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도 이성에 관심이 있고 이러한 것은 감소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또 방관기능 같은 경우는 좀 감소하는 경향이 있고 골반근육의 조절 능력도 감소가 되죠. 그래서 정답이 5번이네요. 18번 다음 중 육창 발병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로 오른 것은 1번 피하지방이 많은 대상자 2번 영양 공급이 부족하여 근육이 위축된 대상자 3번 체위 변경을 자주 하는 대상자 4번 변비가 있는 대상자 5번 스스로 화장실을 다니는 대상자 정답은요. 2번 영양 공급이 부족하여 근육이 위축된 대상자가 바로 이제 육창 발병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이제 피하지방이 많다든지 체위 변경을 자주 해요. 뭐 이런 경우들은 육창 발병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또 4번 같은 경우는 변비는 크게 이제 관여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변실금이 있는 경우가 육창 발병 가능성이 높죠. 변실금, 유실금 5번 같은 경우 화장실을 스스로 다니기 때문에 활동하시는 분들은 별로 육창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네요. 정답은요. 1번 최근에 갑상선 절제술을 받았다 입니다. 어떤 수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대사에 관여하는 이 갑상선 절제술을 받았다. 그렇다면 활동량이 줄어드셨을 거고 그리고 또 신체적으로 이렇게 수술 받게 되면 되게 신체의 기능이 좀 저하가 됩니다. 그러면서 우울증이 올 수 있겠군요. 그래서 정답이 1번이네요. 20번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으로 오른 것은 1번 전신성 수포, 2번 다움증, 3번 운동실조증, 4번 묽은혈변, 5번 혈액이 섞인 객담. 정답은요. 3번 운동실조증입니다.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혔어요. 뇌경색. 터졌습니다. 뇌출혈. 이 두 가지를 뇌졸중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느 뇌 부위에 손상이 오느냐에 따라 증상이 너무나도 많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3번 같은 경우가 이제 운동실조증은 손에 이상이 생겼을 때 손에 뇌졸중이 왔을 때 평형감각, 균형감각을 상실하면서 비틀비틀거리면서 넘어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3번 같은 증상입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네요. 21번 관상동맥이 좁아져 심장근육에 충분한 산소 공급을 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질환과 그 증상은 1번 만성심부전증, 옆구리통증 2번 협심증, 흉통 3번 동맥경화증, 두통 4번 허혈성뇌졸중, 안면부통증 5번 관상동맥, 석회화, 복통 정답은요? 2번 협심증, 흉통입니다. 관상동맥이 좁아졌어요. 심장근육에 충분한 산소 공급을 못했어요. 왜 그랬어요?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좁아졌거든요. 그것을 협심증이라 하고 산소 공급이 안 됐기 때문에 통증을 느낍니다. 그것을 바로 흉통이라고 합니다. 정답 2번이네요. 22번 노화에 따른 감각기계 특성으로 오른 것은 1번 눈 결막이 두꺼워진다. 1번 눈 결막이 두꺼워진다. 2번 코 후각이 민감해진다. 3번 귀 고막이 두꺼워진다. 4번 피부, 피부가 두꺼워진다. 5번 입, 미각이 민감해진다. 정답은요. 3번 귀 고막이 두꺼워진다 입니다. 네, 나머지는 내용이 틀린 내용인데 눈의 결막은 눈을 둘러싸고 있는 막이죠. 그래서 이런 결막, 눈 주변에 있는 이러한 결막은 어떻게 돼요? 네, 얇아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손상을 입기가 쉽고요. 코에 이제 후각은요. 민감해지는 것이 아니라 둔감해지죠. 자, 피부는요. 얇아집니다. 그래서 틀렸고 자, 미각도 역시 후각이 둔해짐에 따라 미각도 역시 둔해지고 같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은 귀에 있는 고막이 두꺼워진다 입니다. 귀에 있는 고막은 두꺼워집니다. 귀에 이렇게 귓바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외이도가 있고 여기 안으로 이 떨림을 이 소리가 들어오면 떨림을 안으로 전달해주는 여기가 고막입니다. 그런데 고막이 두꺼워짐에 따라 잘 못 듣게 되시죠. 이것을 난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남성에게 더 많고요. 고음에서의 난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경적 소리를 잘 못 들으시면 사고 위험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정답은요? 4번 저녁 식사 후 따뜻한 홍차를 제공한다. 이게 이제 지금 숙면에 방해되는 겁니다. 홍차는요? 카페인이 많아서요. 카페인이 있습니다. 녹차나 홍차 커피 이게 다 이제 카페인이 있는 차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숙면에 방해되는 내용으로 골라 주시면 되겠네요. 24번 65세 이상 노인에게 실시하는 예방접종과 접종 주기로 오른 것은? 1번 대상포진 15년마다. 2번 디프테리아 10년마다. 3번 파상풍 5년마다. 4번 독감인플루엔자 3년마다. 5번 폐렴구균 매년. 정답은요? 2번 디프테리아 10년마다 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실시하는 예방접종 많이 출제됩니다. 대상포진은 평생 한번 맞으시면 되고 그 다음 파상풍도 역시 10년마다죠. 디프테리아하고 파상풍하고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독감인플루엔자는 매년입니다. 매년. 자 그리고 폐렴구균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이면 1회 이렇게 맞아 주시면 되겠네요. 정답 2번입니다. 25번 선방치료를 위한 비약물요법 중 개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마사지를 제공한다. 2번 가족이 자주 방문하도록 한다. 3번 밤에는 불을 끄고 어둡게 한다. 4번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게 한다. 5번 대상자의 물건을 가까이 둔다. 정답은요? 2번 가족이 자주 방문하도록 한다 입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선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제 정신병적인 증상인데 주로 급격하게 나타나면서 환각, 환청, 환시 이렇게 헛것을 보고 헛소리가 들리고 이러한 감각적으로 느끼고 하는 것이 이제 선망입니다. 그런데 이제 약물요법으로 치료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 선망 증상이 좀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망 증상이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비약물요법을 동시에 써 주셔야 되는데 이때 개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방법은 내가 누구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남편이고 나는 아버지고 혹은 부인이고 어머니고 이렇게 그래서 나는 누구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가족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자주 방문한다 이것은 좋은 내용이고 4번 같이 많은 사람을 접촉하게 한다 이러면 혼돈을 느낄 수가 있어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26번 다음 복지용구 중 노인장기요양급여로 구입 또는 대여품목이 아닌 것은 1번 수동침대 2번 전동침대 3번 수동일제어 4번 전동일제어 5번 목욕리프트 정답은요 4번 전동일제어입니다. 지금 복지용구가 아닌 것은 이것을 물어보는 건데요. 수동침대 전동침대 수동일제어 목욕리프트까지 모두 다 대여품목이네요. 자 전동일제어만큼은 빠져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어르신이 치매신데 전동일제어 타고 가다 사고 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우리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로 구입이나 대여가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용구로 보시면 되죠. 27번 대상자의 침구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이불은 두껍고 무거운 것이 좋다 2번 요는 푹신하고 습기를 잘 흡수해야 한다 3번 베개 높이는 척추와 머리가 습평이 되게 한다 4번 시트의 크기는 매트리스와 같게 한다 5번 베개는 습기와 열을 흡수하는 것이 좋다 정답은요 3번 베개 높이는 척추와 머리가 수평이 되게 한다 1번에 보시면 이불은 두껍고 무거운 것 보다는 따뜻하고 가벼운 것이 좋고요 그리고 요는 단단하고 탄력성과 지지력이 뛰어나고 습기를 배출할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4번 보시면 시트 크기는 매트리스보다는 커야 됩니다 5번 보시면 베개입니다 베개는 습기를 흡수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열에 강해야 됩니다 네 그런 내용이 틀렸네요 정답이 3번이죠 정답은요 2번 2번 정답은요 정답은요 4번 이해력 장애입니다 네 의사소통 방법으로 다양한 장애를 가지신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각각의 이제 키워드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지금 어려운 편을 사용하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이해를 잘 못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력 장애이신 분들 또 천천히 말씀해 주시고 또 실물이나 그림판 같은 것을 이용하면 이해를 더 잘하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30번 진압력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대화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날짜, 달력, 시계 등을 자주 인식시킨다 2번 대상자를 일관성 있게 대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대한다 3번 모든 물품에 이름표를 붙인다 4번 주의사항을 그림이나 문자로 적어서 제시한다 5번 대상자의 이름과 존칭을 함께 사용한다 정답은요? 2번 대상자를 일관성 있게 대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대한다 이것이 옳지 않은 것입니다 진압력 장애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나 시간, 장소에 대한 인지능력이 떨어지시는 분이 진압력 장애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1번 같이 날짜, 달력, 시계 인식시켜 주시는 거 좋고 또 모든 물품에 이름표를 붙여 주시면 이것이 무엇이구나 아실 수 있습니다 또 주의사항은 그림이나 문자로 적어서 제시해 주시면 되고 대상자의 이름도 기억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과 존칭도 함께 사용하시면 너무 좋은 대화 방법인데요 2번처럼 이렇게 일관성 있게 대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대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정답 2번입니다 정답은요? 1번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러 장기요양 서비스 받다 보면 이제 기록지 양식들이 많고 또 어떤 서류 형식들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여기서는 그래도 우리가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하고요 장기요양 인정서 이 두 가지 만큼은 그래도 우리가 귀에 좀 익숙해 주시면 좋겠는데 월 한도 금액 즉 한도 얼마까지 우리가 수급자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3등급이면 월 얼마까지 우리가 등급에 따라서 금액이 등급별로 틀리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정해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앞 글자가 이제 표준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표준화 시켜야 나는 돈을 왜 이렇게 많이 냈어요 또 옆에 우리 김할아버지는 돈을 되게 적게 내던데요 왜 이게 틀립니까? 그래서 다 틀립니다 그래서 왜 틀립니까? 정해놨기 때문에요 수급자마다 다 틀리시기 때문에 본인 부담률, 급여 종류와 횟수 등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표준화 시켜 놓지 않으면 그냥 뭐 깎아주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시장에서 물건 살 때 깎아주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딱 정해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에 이것을 정해놨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장기요양 인정서는 이제 등급이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장기요양 기관에 내가 요양 서비스 받고 싶어요 그럼 이 두 가지를 가져가서 나는 서비스 받고 싶다 이렇게 상담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2번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하는 근로기준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및 근로시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2번 근로계약서에는 취업의 장소와 업무가 명시되어야 한다 3번 근로계약서에는 취업 규칙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4번 근로계약서에는 종사자가 근무했던 회사가 기재되어야 한다 5번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조건의 계약은 무효이다 정답은요 4번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종사자가 근무했던 회사는 기재 안 돼도 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종사자가 근무했던 회사 예전에 근무했던 회사는 이력서에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는 기재 안 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네요 33번 요양보호 업무 기록의 목적으로 오른 것은 1번 요양보호사를 평가하기 위해 2번 대상자의 사생활을 관리하기 위해 3번 기록하는 습관을 유지하기 위해 4번 관련 전문가에게 중요한 정보 제공을 위해 5번 보호자와의 유대감 형성을 위해 정답은요 4번 관련 전문가에게 중요한 정보 제공을 위해서입니다 업무 기록의 목적으로 오른 것은 4번 관련 전문가에게 중요한 정보 제공을 위해서입니다 자, 타 전문가들, 관련 전문가들이 이러한 이제 업무에 있어서 어떤 이제 업무를 협조한다든지 또는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 주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4번 방문요양 서비스 급여 제공 기록지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서비스 제공 시작과 종료 시간을 각각 기록한다 2번 세부 서비스별로 제공 시간을 시간 단위로 기재한다 3번 기록지 작성 후 기관장의 서명을 받는다 4번 개인 정보를 위해 수급자 성명은 쓰지 않는다 5번 특이사항은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기록한다 정답은요 1번 서비스 제공 시작과 종료 시간을 각각 기록한다 서비스 제공 시작 시작했어요 9시 정각에 시작했습니다 끝났어요 11시 12시 이렇게 기록을 해 주시고 이게 맞는 거고요 2번 보시면 이렇게 시간 단위 아니고 분단입니다 만약에 9시 1분에 시작했어요 그럼 이렇게 1분 12시 5분에 끝났어요 그럼 12시 5분 이렇게 분단으로 기록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록지 작성하고 나서는 기관장의 서명까지는 안 받으셔도 됩니다 수급자 성명은 또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주관적인 내용 안되죠 네 객관적으로 적어 주셔야 됩니다 육하운측에 의해서 35번 요양보 기록의 종류와 주요 내용으로 오른 것은 1번 급여 제공 계획서 서비스의 목표 내용 횟수 등 2번 상담일지 서비스 제공 내용 및 시간 3번 사고 보고서 대상자의 섭취 배설 목욕 등 상태 4번 사례 회의로 대상자 방문 시 각종 상담 내용 5번 상태 기록지 대상자 상태 평가 및 간호 처치 정답은요 1번 급여 제공 계획서 서비스의 목표 내용 횟수 등이 맞습니다 자 기록의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급여 제공 계획서는 서비스 목표 계획서니까 목표가 들어가요 내용 횟수 등을 기록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나와 있는 상담 일지는 상담 내용 및 결과를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사고 보고서는요 그야말로 사고 내용과 대응 결과를 알려 주시면 되고요 사례 회의록은 사례 회의 어떤 사례죠 예를 들어 어르신들이 이러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례 회의 검토 내용이나 결과 등을 기록해 주신 것이 사례 회의록이고 상태 기록지는 대상자의 섭취나 배설 목욕 상태 이런 것들을 목욕 등의 상태를 기록하는 것이 바로 상태 기록지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내용을 알고 계셔야 이걸 맞출 수가 있었네요 36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오른 것은 대상자 며느리가 들어온 후 아들과도 사이가 멀어졌어 친척들한테 말해도 며느리 편 만들어서 속상해 요양보사 1번 아들에게 대상자의 마음 상태를 알려준다 2번 옳고 그름에 대해 판단하여 말한다 3번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이해시켜준다 4번 이야기를 들어주되 가족관계에 깊이 관여하지 않는다 5번 신경쓰지 말라고 말한다 정답은요 네 4번입니다 이야기를 들어주되 가족관계에 깊이 관여하지 않는다입니다 대상자분이 이해를 해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며느리분께 또 이야기할 수도 없고 아들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야기만 잘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깊이 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7번 하루에 수차례 설사를 하여 피부에 탄력성이 없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몸을 따뜻하게 하고 수분 섭취를 해준다 2번 지사제를 바로 공급한다 3번 녹차나 커피를 제공한다 4번 하제를 제공한다 5번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제공한다 정답은요 1번 몸을 따뜻하게 하고 수분 섭취를 해준다 5번 혐의된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우리 장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보내고자 하는 자기 방어 기전입니다 그래서 지사제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하고 또 장기간 복용하는 것도 안 되는 내용이겠죠 그 다음에 3번처럼 녹차나 커피 이렇게 카페인입니다 장운동이 자극되기 때문에 장운동이 촉진시켜질 수 있는 카페인 섭취는 안 되는 거고요 하제 같은 경우 더더군단 안 되는 내용입니다 변 완화제는 오히려 변을 묽게 해서 설사가 악화되는 상황이 되겠죠 5번 섬유질이 많은 음식도 안 되는 내용이겠네요 정답 1번입니다 38번 대상자가 차고 건조한 공기에 갑자기 노출되어 기침과 색색거리는 호흡을 부일 때 대처 방법은 1번 호흡이 편하도록 눕혀준다 2번 대상자에게 처방받은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도록 한다 3번 고개를 옆으로 하여 기침을 덜 하도록 한다 4번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기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한다 5번 12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한다 정답은요 2번 대상자에게 처방받은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도록 한다 지금 여기 대상자는요 천식입니다 차고 건조한 공기나 꽃가루 혹은 진드기 등이 호흡기로 들어와 노출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침을 하고 색색거리는 호흡음을 보이죠 기관지 부종으로 기도부종으로 굉장히 부어있기 때문에 숨을 잘 못 쉬는 상황입니다 이때 이제 대상자들은 기관지 확장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그래서 대상자에게 이것을 사용하도록 해주시면 되겠네요 1번 같은 경우는 호흡이 편하도록 해주려면 약간 상체를 높여주시는 반좌위 해주셔야 되고요 3번 같은 경우는 고개 옆으로 하는 경우는 경련이 있을 때 입에서 분비물이 나왔을 때 고개 옆으로 합니다 4번이나 5번 같은 경우는 심정지 대상자에게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가능한 침대 머리를 낮춘다 정답은요 4번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놓은 자세를 취한다 네 이 내용이 맞고요 편마비 대상자는 한쪽이 불편하세요 그래서 식사하실 때는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하고 불편한 쪽은 마비 있는 쪽이죠 마비 있는 쪽은 베개나 쿠션으로 지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답 4번입니다 40번 사례 위험에 있는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 돕기를 할 때 주의해야 하는 사항으로 오른 것은 1번 음식을 먼저 섭취한 후 국이나 물, 차 등을 제공한다 2번 삼김 곤란이 있는지 주의 깊게 관찰한다 3번 식사 중에도 수시로 질문하여 상태를 확인한다 4번 많은 음식을 한꺼번에 준다 5번 사례가 들리면 쉬었다가 다시 먹인다 정답은요 2번 삼김 곤란이 있는지 주의 깊게 관찰한다 네 삼김 곤란 즉 연화 곤란 연화 장애라고도 하는데요 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편마비 대상자는 항상 식사를 도울 때 주의해 주셔야 되겠어요 살에 걸리시면 기도 내로 음식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호흡 곤란이나 폐렴의 위험성들이 있습니다 41번 경관 영양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고농도의 영양액은 분당 50ml 이상 속도로 주입한다 2번 영양 주머니는 하루 한번 깨끗이 씻어서 말린 후 사용한다 3번 비위관이 빠졌을 때 부드럽게 밀어 넣는다 4번 청색증이 나타나면 주입 속도를 줄이고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5번 의식이 없는 대상자나 연화 곤란 있는 대상자에게 시행한다 5번 경관 영양은 비위관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하는 대상자가 바로 경관 영양 대상자입니다 이때는 의식이 없는 대상자 또 연화 곤란 있는 대상자에게 시행을 하고요 1번처럼 이렇게 고농도의 영양액을 빠른 속도로 주입하시게 되면 설사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0ml 이상 속도 너무 빠르고요 분당 50ml 이하로 이렇게 여유 있게 주셔야 되고 영양 주머니는 하루 한번 씻어서 말리는 거 아니고요 매번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번 씻어서 식사하시고 나면 잘 씻어서 건조시켜 주시면 돼요 설거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3번처럼 비위관이 빠졌네요 그럼 밀어 넣으시면 안 됩니다 간호사에게 보고해 주시고 4번도 보시면 청색증이 나타났네요 그러면 주입 속도를 줄이는 게 아니라 조절기를 잠그고 속도를 완전히 이제 줄이는 게 아니라 주입을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서 빨리 보고해 주셔야 되죠 정답 5번이네요 42번 대상자의 투약 돕기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약병에 손가락을 넣어 알약을 꺼낸다 2번 캡슐은 벗겨 가루를 입안에 넣고 물을 마시게 한다 3번 가루약은 숟가락에 물과 함께 녹인 후 투약한다 4번 알약은 개수가 많으면 분쇄하여 투약한다 5번 물약은 라벨이 붙어 있는 쪽으로 용액을 따른다 정답은요 3번 가루약은 숟가락에 물과 함께 녹인 후 투약한다 네 이 내용은 어렵지 않았네요 43번 안연고를 투여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처음 나온 연고는 그대로 사용한다 2번 아래 결막랑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2cm 정도 짜넣는다 3번 투약한 후 눈을 지그시 눌러준다 4번 눈꺼풀 밖으로 나온 연고는 손으로 닦아준다 5번 눈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아준다 정답은요 2번 아래 결막랑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2cm 정도 짜넣는다 맑구요 자 눈입니다 코는요 이쪽에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이제 아래 결막랑에 항상 약을 짜 넣으실 때는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짜 주셔야 되구요 닦을 때도 그렇습니다 자 아래 결막랑 하부 결막랑 혹은 하안검 이라고 하고 아래 눈꺼풀 이라고도 합니다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안연고는 2cm 정도 짜 주시고 그리고 이제 눈을 감고 이제 눈동자 움직이세요 이렇게 하면 되지 요것을 눌러 주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네 눌러 주는 곳은 안약을 넣었을 때 똑 하고 떨어트린 경우에는 요게 이제 비루간을 눌러 주는 경우지만 지금처럼 안연고인 경우는 눌러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흘러내려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눈을 감고 눈동자 움직이세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밖으로 이제 흘러나오게 되죠 좀 이렇게 안연고가 밖으로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생리식염수에 적신 멸균 솜으로 나온 부분만 닦아 주시면 되고 처음 나온 연고는 이렇게 닦아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도 닦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뚜껑을 닫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44번 노인의 약물 관련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노인은 만성질환으로 많은 약물을 사용한다 2번 노인은 약물에 의존해 질병을 치유하려는 성향이 강해진다 3번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감소하여 약물 흡수가 줄어든다 4번 신장의 소변 농축 능력과 배설 능력이 저하되어 약물 성분이 신체에 오래 남아 중독 상태에 빠질 수 있다 5번 노인은 젊은 사람보다 약물에 둔감하게 반응한다 그래서 틀렸네요 나머지 맞는 내용입니다 45번 대상자의 화장실 이용을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처음부터 끝까지 보조한다 2번 화장실 조명을 어둡게 한다 3번 휠체어 사용 시 잠금장치를 항상 열어둔다 4번 배설 후 뒤처리는 앞에서 뒤로 닦는다 5번 배뇨하는 동안 바로 옆에서 지켜본다 정답은요 4번 배설 후 뒤처리는 앞에서 뒤로 닦는다 네 너무 잘 골라 주셨고요 여기는 이제 요도 쪽에서 항문으로 이런 방향으로도 시험에 나오니까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보조한다 그게 아니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하시게 하고 나머지 안 되는 부분만 보조해 주시면 되고 화장실 조명 어둡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밝게 해 주시고요 휠체어 사용할 때는 잠금장치는 항상 잠궈두셔야 되고 배뇨하는 동안 바로 옆에서 지켜보면 시원하게 편하게 일을 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이제 좀 프라이버시를 지켜드려야 되죠 조금 문 앞에서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일이 맞춰지면은 이제 도와주시면 되겠죠 46번 이동변기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이동변기 옆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 준다 2번 이동변기를 침대 높이와 같게 한다 3번 소리를 방지하기 위해 변기 안에 물을 채운다 4번 배설이 어려울 때 찬물로 항문에 자극을 준다 5번 배설이 끝날 때까지 옆에서 기다려 준다 정답은요 2번 이동변기를 침대 높이와 같게 한다 이렇게 해야 안전하게 대상자가 이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높이가 침대 높이보다 낮거나 높으면 낙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47번 대상자가 기저귀를 사용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기저귀를 한번 사용하면 계속 채운다 2번 지정된 시간에 기저귀를 교체한다 3번 둔부 주변이 피부 발적을 확인한다 4번 대상자가 실금하면 바로 기저귀를 채운다 5번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고 기저귀를 교체한다 정답은요 3번 둔부 주변이 피부 발적을 확인한다 입니다 기저귀 사용할 때는 기저귀를 갈아 드릴 때 노출되는 부위가 둔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둔부 주변의 피부는 항상 기저귀 갈 때마다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48번 식사시 입안을 헹구는 이유로 오른 것은 1번 타액 분비를 줄이기 위해서 2번 위액 분비를 줄이기 위해서 3번 음식물을 잘 씹기 위해서 4번 식도 역류를 예방하기 위해서 5번 식욕 증진을 위해서 정답은요 5번 식욕 증진을 위해서 입니다 식사시 입안을 이제 헹구죠 한번 헹구고 나면은 이제 입맛도 좋아지시고 이제 타액 분비도 이제 원활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정답이 5번입니다 49번 의치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의치는 건조하게 보관한다 2번 의치 세정제가 없는 경우 주방 세제로 세척한다 4번 의치를 착용한 채 잔다 5번 의치를 끼울 때는 아랫니를 먼저 끼운다 정답은요 2번 의치 세정제가 없는 경우 주방 세제로 세척한다 5번 의치 세정제를 세척할 때도 사용할 수 있고 보관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척할 때 이게 없는 경우 의치 세정제가 없네요 그러면 주방 세제로 세척해도 됩니다 단지 치약으로만 안 하시면 되고요 1번처럼 의치 건조하게 보관하시면 변형이 일어나니까 안되고 3번처럼 뜨거운 물도 변형이 일어나서 안되고 4번 의치를 착용한 채 주무시면 압박이 가해집니다 잇몸에 압박을 좀 줄이기 위해서 주무실 땐 빼고 주무시는데 하루 동안 6시간에서 7시간 정도를 빼고서 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주무실 동안에 빼고 주무시면 좋겠죠 5번처럼 의치 끼울 때는 항상 아랫니 아니고 윗니 윗니 아래 이 딱 자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래서 윗니 먼저 끼우고 윗니 먼저 뺍니다 의치는 위 먼저 기억해 주시고요 50번 대상자가 회음부시기를 거부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스스로 할 수 있다면 본인이 하도록 한다 2번 조명을 어둡게 한다 3번 대상자가 요청할 때까지 기다린다 4번 청결을 위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시킨다 5번 가족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정한다 정답은요 1번이네요 스스로 할 수 있다면 본인이 하도록 한다 네 너무 좋은 내용이네요 정답 1번이고요 51번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세수 돕기 순서로 오른 것은 1번 이마 코 뺨 입주의 눈 귀 목 2번 이마 눈 코 뺨 입주의 목 귀 3번 눈 코 뺨 입주의 이마 귀 목 4번 눈뺨 이마 코 입주의 귀 목 5번 눈 이마 코 뺨 입주의 귀 목 5번 정답은요 3번 눈 코 뺨 입주의 이마 귀 목 5번 정답은요 여기 이제 기억하실 때 얼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눈이 있고 눈 그 다음에 코 입 이렇게 있고 여기 귀가 있는데 여기 순서가 위에서부터 눈이 제일 먼저 거든요 눈 눈은 너무 소중하니까 눈이 1 그 다음에 코 뺨 입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내려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눈 코 뺨 입주의 이렇게 내려오고 또 바깥쪽으로도 한번 내려옵니다 여기 이마 이마 귀 목 이렇게 이렇게 얼굴 안에서 이렇게 한번 내려오고 그 다음에 여기 바깥쪽에 여기 이마에서부터 귀 목으로 이렇게 하나 더 내려온다 두 번 내려오면 이 얼굴 쪽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기억할게요 눈 코 뺨 입주의 이마 귀 목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정답 3번입니다 52번 대상자의 손톱과 발톱을 깎는 모양으로 오른 것은 1 2 3 4 5 정답은요 1번이죠 손톱은 둥글게 발톱은 일자로 이 내용은 시험에 많이 출제됐었습니다 그림 그대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3번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취하게 할 자세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1번 식사 돕기 옆으로 누운 자세 2번 욕창 예방 바로 앉은 자세 3번 수면 돕기 엎드린 자세 4번 세면 돕기 반 앉은 자세 5번 비위관 영양 돕기 바로 누운 자세 정답은요 4번 세면 돕기 반 앉은 자세입니다 자 여기에서 세면이라고 하면 얼굴 씻는 거예요 혹은 비위관 영양이라든지 아니면 호흡곤란 있을 때 이렇게 반 앉은 자세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것을 반좌위라고 하고요 시험에도 많이 나왔던 내용이니까 이 자세만큼은 또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식사도 올 때도 역시 이렇게 앉은 자세가 좋고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체위변경을 자주자주 해 주셔야 되겠죠 수면 돕기는 바로 누운 자세 앙과 위에 주시면 되고 비위관 영양도 역시 반 앉은 자세가 좋겠습니다 54번 편마비 대상자가 통목욕을 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식사 직전이나 직후에 실시한다 2번 마비된 다리 먼저 욕조에 들어간다 3번 욕조에 있는 시간은 30분 정도로 한다 4번 심장에서 먼쪽부터 가까운 중심쪽으로 닦는다 5번 회음부 몸통 팔 다리 발 순서로 씻는다 정답은요 4번입니다 심장에서 먼쪽부터 가까운 중심쪽으로 닦으시는 게 맞고요 자 우리 목욕은요 1번처럼 식사 직전이나 직후에 하진 않아요 구토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안되고 자 2번 같은 경우도 마비된 다리 먼저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건강한 다리 먼저 들어가고요 자 욕조에 있는 시간 한 5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씻는 순서는 이렇게 심장에서 먼쪽부터 이렇게 가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순서가 반대로 되어 있네요 55번 유치 도녀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의 소변 주머니 비우기 순서로 오른 것은 가 소변기에 소변을 받는다 나 소변 배출구를 연다 다 소변 배출구를 제자리에 꽂는다 라 배출구를 잠근 후 알콜솜으로 닦는다 정답은요 4번 나 가 라 다 입니다 자 유치 도녀간 삽입하고 계신 분들 소변 주머니를 우리가 이제 비워 주실 건데 이때 이제 배출구가 있습니다 배출구를 먼저 열어 주시고 그 다음에 소변을 이제 소변기에다가 받아 주시면 쭉 이제 소변 주머니에서 소변기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배출구를 잠궈야 되겠죠 잠그고 그 입구가 소변이 묻어 있기 때문에 알콜솜으로 닦아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면 마지막 이제 원래 자리로 꽂아 주셔야 되죠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요런 순서로 나 가 라 다 요 순서대로 이제 소변 주머니 비우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56번 두 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물을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 사용할 수 있다 2번 즉시 사용할 수 있고 물 없이도 두 발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 3번 모발에 발라 내용물이 잘 적셔지도록 바른 후 거품을 낸다 4번 거품에 머리대와 기름기가 묻어 나온다 5번 젖은 수건으로 충분히 닦고 말려 준다 정답은요 5번 젖은 수건으로 충분히 닦고 말려 준다 이 방법이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네 젖은 수건 아니고 마른 수건으로 충분히 닦아 주시면 요런 묻은 거품에 머리대와 기름이 있어서 그게 다 이제 흡착돼서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두 발 전용 세정제가 나오면 물을 헹군다든지 물을 사용한다든지 린스를 한다든지 요런 내용이 나오면 X 해주시고 젖은 수건 요것도 안 되는 거죠 두 발 전용 세정제를 머리 두피에다가 바르시고 막 거품을 냅니다 그리고 마른 수건으로 닦아 주시면 됩니다 57번 왼쪽 편마비가 있는 대상자에 티셔츠 벗기기는 순서로 오른 것은 1번 오른팔 왼팔 머리 2번 오른팔 머리 왼팔 3번 왼팔 오른팔 머리 4번 왼팔 머리 오른팔 5번 머리 오른팔 왼팔 정답은요 2번 오른팔 머리 왼팔입니다 자 티셔츠 벗는 순서 좀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요 내용을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입을 때는 마비된 쪽 먼저 인마 벗 벗을 때는 건강한 쪽 인마 벗건 요렇게 외우시면 좋은데요 벗을 땐 건강한 쪽이죠 그래서 지금 티셔츠 벗을 거예요 그럼 무조건 건강한 쪽이 먼저 나와야 되니까 1번 아니면 2번입니다 그리고 티셔츠가 있기 때문에 단추가 없는 옷이죠 단추가 있는 옷은 그냥 바로 마비된 쪽이 나오면 되는데 티셔츠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이 건강한 쪽에 먼저 벗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머리가 항상 나와야 됩니다 머리 그래서 중간에 머리가 있는 걸 꼭 골라 주셔야 돼요 티셔츠는 중간에 머리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가 되고 마지막 불편한 쪽 이렇게 골라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됩니다 58번 58번 오른쪽으로 누워 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욕창 발생 부위는 1번 청골 2번 목뒤 3번 오른쪽 복숭아뼈 4번 복장뼈 5번 발등 정답은요 3번 오른쪽 복숭아뼈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조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누워 있는데 이분이 왼쪽 편마비라서 굉장히 이제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왼쪽 편마비라 할지라도 오른쪽으로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이 눌린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골라 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이 3번 오른쪽 복숭아뼈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니까 요게 맞고요 복장뼈는 어디에요 그러면 가슴뼈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복장이 무너지네 그럼 가슴이 무너지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59번 아래 그림과 같이 휠체어를 뒷쪽으로 기울이고 앞바퀴를 들어 이동할 때는 1번 평지를 이동할 때 2번 엘리베이터를 탈 때 3번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 4번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 5번 문턱을 오를 때 정답은요 5번 문턱을 오를 때입니다 휠체어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티핑레바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 주시면 이렇게 쉽게 누르면서 여기도 이제 손을 힘을 주셔야 동시에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힘을 주시면 앞바퀴가 이렇게 들어 올려 지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 이렇게 해야 되느냐 보니까 앞에 지금 턱이 있어요 도로 턱 문턱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 작은 앞바퀴가 이제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 올려서 문턱을 오를 때 이렇게 앞바퀴를 들어서 뒤쪽으로 기울이고 앞바퀴를 들어 이동하는 경우는 문턱을 오를 때입니다 60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시킬 때 휠체어의 위치와 각도가 오른 것은 1 2 3 4 5 정답은요 3번입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입니다 그러면 편마비가 있는 방향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편마비가 있으니까 우리는 침대에서 휠체어로 가실 거잖아요 어르신이 침대에서 휠체어로 갈 때는 건강한 쪽에 비스듬히 그럼 건강한 쪽이 어느 쪽인가요 네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비스듬히 있는 그림이 바로 3번이네요 61번 침대에서 체위 변경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호흡 기능이 원활해지고 폐확장이 촉진된다 2번 체위 변경을 통해 관절의 움직임을 돕고 변형을 방지한다 3번 체위 변경은 부종과 혈전을 유발한다 4번 체위 변경을 함으로써 압력을 분산할 수 있다 5번 체위 변경은 허리와 다리의 통증 등 불편감을 줄인다 정답은요 3번 체위 변경은 부종과 혈전을 유발한다 아니죠 오히려 부종이나 혈전을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바로 체위 변경이네요 정답이 3번입니다 62번 사지마빈 대상자를 침대에서 침대로 이동시킬 때 요양보호사 두 사람의 위치로 오른 것은 1 2 3 4 5 정답은요 1번입니다 손의 위치를 한번 보시면은 손이 이제 허리가 상당히 이제 중심부라서 무겁잖아요 그래서 허리 윗부분 허리 아랫부분 이렇게 잡고 있는 거 골라 주셔야 되고 이렇게 어깨 목 밑으로 해서 어깨 쪽을 지지해 주셔야 되고 또 한 부분은 다리 아래쪽으로 이렇게 잡아 주시면 안정적으로 이렇게 침대에서 침대로 옮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2번이나 3번처럼 머리를 잡은 내용은 안되고요 자 4번이나 5번은 왜 틀렸나 보겠습니다 지금 이 아래쪽에 계시는 분이 지금 여기만 잡고 계셨죠 그래서 이 다리가 축 처집니다 안되고 자 5번 같은 경우는 이 허리 부분에 지금 잡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위에 상체를 잡으시는 분 혼자서 잡다 보면 여기 중심부가 무게감이 많이 있는데 많이 무겁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잘 지지를 못하게 되면 어르신이 낙상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정답이 1번입니다 63번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이용하여 평지를 걸을 때 순서로 오른 것은 1번 지팡이 마비된 다리 건강한 다리 3번 건강한 다리 지팡이 마비된 다리 4번 건강한 다리 마비된 다리 지팡이 5번 마비된 다리 지팡이 건강한 다리 정답은요 1번 지팡이 마비된 다리 건강한 다리입니다 평지 보행하고 내려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지팡이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팡이가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 불편한 다리 그리고 마지막 건강한 다리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 되겠습니다 64번 낙상을 입안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밤에 침대 난간을 내려준다 2번 계단에 작은 깔개를 도와둔다 3번 방과 현관 등의 경계를 위해 낮은 문턱을 만든다 4번 바닥에 흐트러진 물건을 치운다 5번 침대 높이를 높여준다 정답은요 4번 바닥에 흐트러진 물건을 치운다 바닥에 물건 흐트러져 있으면 걸려서 넘어지시거든요 잘해주셨네요 4번입니다 65번 화재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경우로 오른 것은 1번 외출할 때는 가스 전기기구를 끄고 나간다 2번 라이터는 치매 대상자 손이 닿는 곳에 두지 않는다 3번 콘센트에 한 개의 플러그를 꽂아 사용한다 4번 튀김요리를 하다가도 대상자의 옷이 젖었다면 즉시 갈아입힌다 5번 정기적으로 화재 대피 경로를 알아둔다 정답은요 4번입니다 튀김요리 하다가도 대상자의 옷이 젖었다면 즉시 갈아입힌다 입니다 지금 대상자의 옷이 젖었으면 즉시 갈아입혀 드리는 내용은 맞습니다 근데 튀김 하다가 막 뛰어가다 이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일 수 있네요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66번 고혈압 대상자의 식사 돕기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육가공품을 많이 섭취한다 2번 신선한 생선이나 두부 등을 자주 섭취한다 3번 국찌개 등의 국물 섭취를 늘린다 4번 튀김 부침 등의 조리법을 선택한다 5번 젓갈류 장아찌 등을 제공한다 정답은요 2번 신선한 생선이나 두부 등을 자주 섭취한다 고혈압 대상자이기 때문에 육류 가공품 같은 경우는 나트륨이 많고 지방이 많아서 안 되는 내용이고 국이나 찌개 등에는 소금 함량이 높습니다 그래서 국물 섭취는 줄여주시는 게 좋고 튀김 등도 기름이 많기 때문에 좋지 않은 조리법이죠 젓갈류 장아찌도 나트륨이 높습니다 소금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한을 해야 되는 음식들이네요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67번 대상자가 처방받은 약의 구입을 요청할 경우 요양보호사의 올바른 대처방법은 1번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아니라고 가족이 하게 한다 2번 약국에 전화를 해서 가져오도록 한다 3번 대상자에게 약국을 알려주어 직접 구매하도록 한다 4번 약을 구매하기 전에 처방전과 약값을 준비한다 5번 시설장에게 보고한 후 구입해 드린다 정답은요 4번 약을 구매하기 전에 처방전과 약값을 준비한다 입니다 처방받은 약이기 때문에 구입을 요청했을 때는 우리가 처방전 가져가서 약을 구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4번이고요 68번 다음 대화 중 요양보호사의 공감적인 반응으로 오른 것은 대상자 나를 어린애 취급하는 것 같은데 성인으로 대해주세요 양치질해라 머리 빗어라 명령하고 안하면 신경질을 내잖아요 요양보사 1번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2번 저도 성인으로 대하고 싶거든요 3번 일일이 간섭하고 성가식에서 화가 나셨군요 4번 신경질을 낸 적 없거든요 5번 어르신이 어린애처럼 스스로 못 챙기시잖아요 정답은요 3번 일일이 간섭하고 성가식에서 화가 나셨군요 네 공감적인 반응이에요 어르신의 이러한 마음을 우리도 공감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 어르신이 말씀하신 내용도 나도 같이 포함돼서 이야기하는 것이 공감적인 반응의 대표적인 의사소통 방법입니다 3번이 정답이고요 69번 시설에서 생활하는 대상자가 가족들이 찾아오지 않아 속상해할 때 요양보호사의 의사소통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좀 더 기다려 보세요 2번 찾아오지 않으니 많이 보고 싶으시죠 3번 가족들에게 제가 연락해 볼게요 4번 가족들이 모두 바쁘신가 봐요 5번 보고 싶어도 참으셔야죠 정답은요 2번이네요 가족들이 찾아오지 않아서 속상해해요 그러면 찾아오지 않으니 많이 보고 싶으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르신의 마음을 많이 이해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70번 치매 대상자가 자꾸 종이를 찢는 반복적인 행동을 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주의를 주고 멈추게 한다 2번 복잡한 일거리를 제공한다 3번 모르는 척한다 4번 다른 방에 혼자 있게 한다 5번 함께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자고 한다 이렇게 반복적인 행동을 할 때는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르신 좋아하는 노래 불러주시면 좋고 산책해도 좋고 네 그래서 이런 내용이 가장 좋은 답이네요 71번 치매 어르신들이 입소에 있는 시설에서 앞에 어르신이 입소 비용을 안 내고 있다고 옆에 있는 다른 치매 어르신에게 말을 한다 요양보호사의 올바른 대처 방법은 1번 함께 생활하는 시설임을 간단히 설명해 준다 2번 앞에 있는 어르신에게 귓속말로 2번 앞에 있는 어르신에게 귓속말로 이른다 3번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4번 못 들은 척 무시한다 5번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질문한다 정답은요 1번 함께 생활하는 시설임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돼요 치매 어르신이 다른 어르신한테 돈 안 낸다고 지금 입소 비용 안 내고 있다 공짜로 살고 있다 이 소리거든요 자 그래서 여긴 함께 생활하는 시설입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되고 이런 경우는 막 귓속말 하시면 당신 욕하시는 줄 알아요 그리고 3번처럼 이렇게 안 된다 라는 말을 하시면 부정적인 말이기 때문에 또 이것도 안 좋은 내용이고요 자 못 들은 척 무시한다 이것도 역시 이 어르신에 대해서 방관하시는 거라 또 안 되는 내용이고 5번처럼 왜 그런 생각을 하시나요 라고 왜 라고 물어보시면 어르신은 논리적이시지 않기 때문에 치매 대상자 분들은 왜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시면 대답을 잘 못하십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네요 72번 치매 대상자인 김씨 할머니는 1번 식사 준비 중이니 조금 기다려 달라고 한다 입니다 금방 식사 하셨는데도 밥을 굶긴다 지금 드신 것을 기억을 못 하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단기 기억 장애입니다 그래서 밥을 자꾸 달라고 하시면 아 네 어르신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정답 1번이네요 73번 치매 대상자가 시설을 배회할 때 돕기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TV나 라디오를 크게 틀어 놓는다 2번 복잡하고 어려운 일거리를 제공하여 증상을 완화시킨다 3번 현관이나 출입문에 배를 달아 대상자가 출입하는 것을 관찰한다 4번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를 준다 5번 상실감이나 욕구와 관련된 배회일 때는 주변을 깔끔하게 정리한다 정답은요 3번 현관이나 출입문에 배를 달아 대상자가 출입하는 것을 관찰한다 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어르신 이제 배회라고 하는 것은 목적도 없이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관에서 또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은 나가실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라 이렇게 배를 달아 놓으면 대상자가 출입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 3번이고요 74번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치매 대상자가 옷을 벗으려고 할 경우 요양보호사의 올바른 대처 방법은 1번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2번 침착하게 다시 옷을 입힌다 3번 충분한 시간을 주어 대상자가 직접 입도록 유도한다 4번 행동을 멈추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한다 5번 치매로 인한 행동이므로 그대로 둔다 정답은요 2번 침착하게 다시 옷을 입힌다 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옷을 벗으려고 할 때는 부적절한 성적 행동일 수 있고 침착하게 다시 옷을 입혀 주시면 되는데 이때는 혹시라도 어떤 신체적인 욕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소변을 보고 싶다든지 아니면 또 발진이 있거나 가려워서 이런 경우 있기 때문에 그것도 먼저 관찰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만 여기에는 그 내용이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침착하게 옷을 입혀 주시면 잘 대처한 것이라고 봅니다 75번 대상자의 병원 진료를 위해 외출 준비를 할 때 요양보호사 의사소통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어르신 왜 병원에 가지요? 2번 어르신 저랑 같이 병원에 가요 3번 어르신 병원에 가야 되니까 여기로 오세요 4번 어르신 병원 진료 끝나면 맛있는 것 뭐 먹을까요? 5번 어르신 병원에 갈 거니까 옷 갈아입고 의자에 앉아 계세요 정답은요 2번입니다 어르신 저랑 같이 병원에 가요 네 이 내용이 정답인데요 약간 헷갈리실 수 있는데 1번처럼 왜 병원에 가죠? 이유? 네 이유를 물어봐도요 논리적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가 뭐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되잖아 그런 걸 왜 물어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왜라고 하면 또 역정 내실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왜라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3번처럼 어르신 병원 가야 되니까 여기로 오세요 이렇게 지시대병사 쓰시면 안 되고 4번 같이 어르신 병원 진료 끝나면 맛있는 거 뭐 먹을까요? 지금 병원 진료도 안 끝났는데 먹는 것부터 생각하시네요 안 되고요 5번 보시면 한 번에 한 가지씩 말씀하셔야 되는 원칙을 깬 겁니다 그래서 어르신 병원에 갈 거니까 옷 갈아입고 의자 앉아 계세요 그러면은 옷을 안 갈아입고 그냥 의자에 앉아 계시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씩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번 어르신 저랑 같이 병원에 가요 이 내용 너무 좋습니다 76번 임종 적응 단계와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부정 자신의 병을 인식하면서 회복될 수 있다고 믿고 싶어함 2번 분노 자신의 감정을 반항과 분노로 표출하는 단계이다 3번 타협 비이성적인 요구가 줄어들며 삶이 연장되길 바란다 4번 우울 나는 지쳤어 라고 하며 근심과 슬픔을 표현하게 된다 5번 수영 원암한 여정을 떠나기 전 마지막 정리의 시간이 된다 정답은요 4번 우울 나는 지쳤어 라고 하며 근심과 슬픔을 표현하게 된다 6위는 이제 이 내용은 수영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나는 지쳤어 이렇게 그리고 근심과 슬픔은요 이 우울 단계에서는 거의 표현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용이 옳지 않은 것으로 4번이 정답입니다 77번 대상자가 포도를 먹다가 갑자기 호흡곤란이 왔다 응급처치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손을 집어 넣어 음식물을 꺼낸다 2번 소금물을 먹여 음식물을 토하게 한다 3번 물을 먹여 음식물이 빨리 내려가게 한다 4번 대상자 뒤에서 주먹을 쥔 손을 감싸서 배꼽과 명치 중간을 후상방으로 밀쳐 올린다 5번 대상자를 바닥에 눕히고 손 뒤꿈치를 이용해 45도 상방으로 밀쳐 올린다 정답은요 4번 대상자 뒤에서 주먹을 쥔 손을 감싸서 배꼽과 명치 중간을 후상방으로 밀쳐 올린다가 정답입니다 네 이러한 방법이 하임리법이라고도 하고 복부 밀어내기라고도 합니다 네 그래서 기도가 폐쇄된 경우 부분적 폐쇄 시에는 이제 좀 큰 기침을 해서 뱉어낼 수 있도록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복부의 압력을 높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기도 내에 있는 이물질을 밖으로 빼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방법이 정확하게 4번의 방법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78번 대상자가 갑자기 침을 흘리며 경련을 일으켰을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2, 3, 4, 5 정답은요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침을 흘리며 경련을 일으켰을 때 지금 보통 경련이라면 대상자를 그대로 둡니다 그리고 머리 밑에다가 부드러운 수건 같은 걸 좀 깔아주고 그리고 위험한 물건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주변에 위험한 물건들을 치워주고 그대로 두면 1분이나 2분 정도면 경련을 멈추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5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나 아니면은 처음 한 경우 같으면 빨리 병원으로 방문해야 됩니다 그래서 119에다 신고를 해주셔야 되고 여기서 이제 침을 흘린다는 것이 여기 문제에서는 키워드인데 침을 흘렸다는 것은 입에서 뭔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이때는 이 대상자 기도가 막힐 수가 있어서 고개를 옆으로 해준다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 문제에서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침을 흘리며 경련을 일으킬 때는 이렇게 침을 흘리는 경우만큼은 대상자를 몸을 옆으로 해줍니다 혹은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 이 내용으로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79번 대상자가 식사를 하던 중 뜨거운 국을 엎질러 허벅지에 화상을 입어 옷을 벗지 못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물집을 터트린다 2. 미지근한 물을 부어준다 3. 차가운 얼음으로 문지른다 4. 통증이 있으면 치약을 발라준다 5번 벗기기 힘든 옷은 가위로 잘라낸다 정답은요 5번 벗기기 힘든 옷은 가위로 잘라낸다 입니다 자 뜨거운 국을 엎질렀는데 화상을 입었어요 그럴 때 대처 방법으로 오른 것은 이제 만약에 이렇게 벗기 힘든 옷은 그냥 벗기다가 이게 피부까지 손상될 수 있어서 가위로 잘라내주시는게 맞구요 1번 같은 경우 물집은 터트리시면 감염소인 있어서 안되고 자 이렇게 미지근한 물을 부어주는게 아니라 찬물에 담그셔야 되죠 찬물이라고 하면 5도에서 12도 예 이 찬물을 담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렇게 3번처럼 얼음을 사용하시면 오히려 일단 화상을 입었잖아요 그럼 또 얼음을 쓰면 동상을 입을 수가 있어서 안되고 자 4번처럼 이렇게 치약 안되죠 네 된장 간장 다 안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가장 바른 대처 방법은 5번 벗기기 힘든 옷은 가위로 잘라낸다 입니다 80번 다음 중 심폐소생술 순서로 올바른 것은 1번 반응 확인 도움 요청 가슴 압박 기도 유지 인공호흡 상태 확인 2번 가슴 압박 도움 요청 반응 확인 인공호흡 기도 유지 상태 확인 3번 도움 요청 가슴 압박 반응 확인 기도 유지 인공호흡 상태 확인 4번 상태 확인 인공호흡 반응 확인 가슴 압박 기도 유지 도움 요청 5번 상태 확인 인공호흡 기도 유지 가슴 압박 도움 요청 반응 확인 정답은요 1번 반응 확인 도움 요청 가슴 압박 기도 유지 인공호흡 상태 확인 입니다 자 심폐소생술이네요 대상자가 지금 이렇게 쓰러져 있네요 자 그런데 지금 반응을 확인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대상자의 어깨뼈 여기 어깨뼈를 가볍게 두드리면서 귀에다가 말로써 어르신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그게 반응 확인 입니다 반응 확인이 끝나면 일단 의식이 없네 그럴 때 도움 요청이 들어가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도움 요청이 끝나요 129에 이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심폐소생술 이라는 걸 기억을 해주세요 심장을 먼저 살려요 그리고 나서 폐를 살리기 때문에 순서가 심폐소생술이라 가슴 압박이 먼저 들어간다 요 내용 기억해 주시고 자 가슴 압박 30번 합니다 5cm 정도의 깊이로 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 유지해 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폐를 살릴 건데 폐를 살리기 전에 반드시 기도 유지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 유지 후에 인공 호흡을 합니다 인공 호흡은 1초간 불어넣는데 2번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가슴 압박 때 인공 호흡의 비율 비율 30대 2의 비율을 5번 반복을 하게 되시고 그리고 나면 이제 대상자가 움직인다든지 훅 하고 이제 호흡이 돌아왔다든지 하면 상태 확인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정답 1번입니다 장시간 동안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험에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모두모두 합격하세요 열린 요양보호사 교육원 장희영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